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접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테마파크 내에서 개별들이 접종을 하는 거고 약품만 지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놓든 안 놓든 보고하고 검사하는 그런 게 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때까지는 없었고 지금은 법적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정 휴직이 나라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10개월에 10개월, 1년에서 1년에 그 휴직이 돼요. 좋게 말하면 인간한테 자율성을 엄청나게 준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방송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반감을 많이 살 것 같아서 질문을 다 뺐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이 국가에서 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수독권에서는 반려가 된다는 인식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은 특히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뭐 60세, 80세대 어르신들이 그런 걸 알겠어요. 예전에 키워왔던 그대로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객들이나 의견이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가들이 진독계를 잘 안 키워요. 어르신들이. 지금 도시에서는 저희도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개들도 유치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고차가 실을 와서 데리고 가는데 지금 현지에 와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가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권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질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좁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밖에서 바뀌어지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뀌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뭐냐. 아 인식이 엄청 중요하죠. 그 농장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와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묶여있는 개념 유튜브 같은데 보면 묶여서 할 때라고 그러고 사실은 밤에 시골을 가면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도로 풀어놓는 게 문제가 되지만 다른데는 시골을 가면 밤에 풀어놓거든요. 그렇죠. 낮에는 사고를 치니까 묶어두는데 묶여있다고 1리터에 사유를 해가지고 평생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나마 저희가 진독의 타 지역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나마 관리를 좀 어느정도 해줘요. 왜냐하면 우수진독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조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안 들죠. 진독계를 진독군에서 키우면. 왜냐하면 치료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해주죠. 그리고 그 우수진독계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맨날 그 뭐죠? 사료비 지원해주죠. 그리고 한번씩 번식할 때마다 번식 투고했다고 또 지원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적으로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환경외적으로는 많은 지원이나 복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연용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참 나아져야 되죠. 그것도. 시설적인 걸 말하는거에요? 네? 시설적인 거. 시설적인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관심민들이 간시니까 직접 진독계 분양을 봐주시면 관심민들은 직접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 지방 상식을 가지고 오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이 안 좋은 분들은 도대체 되겠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러면 두꺼번에 양성붙이 안되거든요. 기가 안무수하고 개가 안무수하고 풍종이 좋아도 성격이 좋아도 환경을 보고 일단 도대체가 되는 거예요. 전속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두근두근 삼속에서 키워요. 동원들도 삼속에서 쫓아가서 전속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 이제 그 중독곱을 키우는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처럼 걔를 막 못 키우니까 또 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가지고 개를 키우면 강아지 동작이라는 인식이 있어버리고 묶어두면 묶었다고 풀어주면 풀어주면 풀어졌다고 망치했다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도 예를 들어서 강아지 동작이 똥 푸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럼 천하가 나와요. 강아지 싸운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무리개나 하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저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 못해 본사람들은 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할든 토로목구만 하고 관리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식이 차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하고 아이 없는 사람하고 이쪽 관심사 없는 사람하고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저는 도시에 있는 개들이 요즘에 스포츠 독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무수하고 개하고 즐길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하루종일 집안을 같이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에 30분 한 시간 지켜주면 그걸로 대단한 애견인이죠. 자기농으로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사람으로 대비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개하고 개주가 맨날 집에서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분 한 시간 개하고 나갔다 오면 개는 사실 워밍업밖에 안 돼요. 더 흥분이 되지. 근데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살 걸 다 했었거든요. 사실은 우울증이 빠져요. 흐름이 설면 유기견 문제만 자꾸 나와요. 다양하게 봐야 돼요. 유기견도 나오고 계속 그런데 유기견만 슬프로 나와버리고 그것만 보다가 바로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지럽게 하려면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안 좋고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개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이 생겨놔야 사람들이 개하고 같이 즐길 겁니다. 단련생활 할 겁니다. 그럼 문화생활이 없죠. 문화생활은 없고 집안에서 개 키우다가 밖에 운동하고 나가면 그게 바로 우리는 개도 지금 문제행동이 많이 생겨서 테레비전으로 개울증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되는 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자켓샘하고도 관계가 구울증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갇혀지게 되겠다. 그런데 견주의식이 자기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겠네요. 이런 거를 사업소 내에서나 이런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이제는 또 시민위원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틀 관리틀을 민간에서 틀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거를 조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간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도 끌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주도를 끌고 나가는데 민간에서 안 따라준다. 그래 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흐지부지 돼 버립니다. 민원 놓고 간청이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심의위원을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심의위원이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하자. 진도 관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개인들이 근처 놀이 시설에도 근처에서 공원에도 강아지 놀이터에도 쉽게 이렇게 학습 놀이가 많이 만들어져야 인식이 바뀌었고 또 사육 시스템 자체를 계단하고 집단자하고는 싸움을 하게 되면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어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고 복지라는 게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에 프로그램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애교 문화가 더 발전해야 할 것 같아요. 성숙한다는 게 뭐냐 애교 문화가 성숙한다는 게 자꾸 유기견 문제만 이야기하고 자꾸 불쌍한 쪽으로만 나간다는 게 그거하고 같이 가야 될 게 문화가 투명해지고 열려가지고 바로 인식이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건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민위원이나 부위원장이 이제 태영위원실에서 전영엄지협장으로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환연씨가 시민위원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창식 사장님이 다시 시민위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몇 분을 알아요. 그분을 제가 따로 또 촬영권을 해드릴게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서도 관심이 없고 동물보호단체로도 관심이 없어요. 유기계 쪽말고는 근데 이걸 브리더들도 애견협장에 영역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동 분해 조금 무리한 진동이 될 수도 있지만 진동 분해 전국에 있는 진동계를 위해서라도 애견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도 많은 전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 들었구나 충불을 해서 원래 제가 진동계 페스티버를 하잖아요. 우수교안 진동계를 선발해서 하고 아 저희도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두가로 띄울 수 있어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네 애견 문화를 선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래됐지만 아 아 그걸 얘기한다는 건 감사드네요. 홍보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서 진동계 홍보를 어떻게 하냐 государır Pool 종교안 진동계를 Mount Urban 궁군문서 제 Jason 문화